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권의 업을 운영하거나 알선했던 업주들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의 변정희 상임 대표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지역이 충무동 3가일 때라고 들었는데 일단 편의상 저희가 완월동, 워낙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통칭해서 완월동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고 현재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완월동은 한참부터, 한참 전부터 이미 철거 예정이라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건물마다 표시를 해놔서요.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공폐가가 많아서 치안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더 슬럼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좀 높은 상태고요. 그런데 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철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월동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책위에서 판단한 바로는 초고층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임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직전까지도 긴급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조건부 승인 보도가 난 전후로는 ATM기라고 해서 성구매자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일충기가 완월동에 두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미 철거된 상황이라서 개발 승인이 났으니 이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일 수도 있지만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청 승인이 남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우려 목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 자리에 철거가 된 이후에 사실은 4년 전이었나요. 공청회를 하면서 공익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로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그럴 상황이라고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초고층 민간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정확하게 완월동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이 전국 최초의 성매매 지켜지고요. 역사만 해도 120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매매 업주들이 직접, 죄송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단속이 되거나 물수 추징이 일어나면서 명의를 살짝 이전한다든지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소위 바지 대표를 매주어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업주와 건물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긴밀한 편이고요. 또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면 건물주도 성매매 장소 제공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알선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성매매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던 업주나 건물주 등이 고밀도 재개발에 의한 엄청난 초과 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명의를 돌렸건 본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군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된 부당 이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 대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이 1심, 2심이 다른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몰수 추징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면서 이루어진 건데 전국의 다른 성매매 직결지에서 매우 효과적인 공적 개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좀 문제였다고 봐지는데 완홀동 성매매 직결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홀동 건물은 식민지 시대에 조성됐던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100년의 부산시 지도를 겹쳐보면 완홀동 지역만 그대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오랫동안 한결같이 범죄 수익으로 이용된 장소인데 이런 성매매 직결지의 특징을 이부 사법기관에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에 대한 심리적으로 어떻게 쓰임에 대한 해석이 1심과 2심이 정반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또 3심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익개발 추진을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를테면 완홀동 역사관 건립도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의원이 왜 그걸 굳이 기록을 해놓느냐.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다소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역사의 시선인 것 같아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공익개발 추진의 방향이나 역사관 건립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 직결지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취지에 다들 공감을 하셨던 것인데요. 당연히 그런 성착취가 일어나는 공간을 방치해놨다는 것은 부산 시민으로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그냥 부끄러움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나 신민지 시대를 겪었다고 해서 한국인이 부끄러움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겪었던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완홀동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홀동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셨던 시의원님께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공간이 되어버린 그런 완홀동을 오늘날까지도 내버려둔 공직자분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에서 또 얼마 전까지 안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성매매 여성분들의 자립과 재활 문제예요. 이 역시도 인권단체에서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조례는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된 적은 없다고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완홀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업주나 건물주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거든요. 진짜 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개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완홀동 폐쇄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2020년에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 지원 조례가 부산에서도 재정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홀동 지역이 뚜렷하게 폐쇄 계획이 나오지 않고 도시재생은 그곳의 알선업자나 상인들에 의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주나 자활이 본격화되려면 폐쇄에 대해서 광역시 단위에서 책임 있게 이것을 주도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TF팀이 구성되거나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여성 자활 지원도 지지부진해졌죠. 상대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에 여성들의 이주와 자립자화를 돕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만 해도 15개가 넘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인근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자갈마당이라고 성매매 집결지역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나와서 나서서 중구청과 함께 구청과 합동 TF를 구성하고 여성 자활 조례를 시행한 거죠. 완홀동의 여러 문제들, 오늘 말씀하시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렇게 정리해 주세요. 저희도 이 지역의 폐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착취로 불법 이득을 본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그렇게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또다시 서구 지역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주어진 적 없는 엄청난 고밀도 재개발에 의한 초과 이득의 특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될지 고민이 되고 최근에 카르테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성매매 알선 카르텔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성매매 직결지는 여성 인권의 현 주소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부산 완홀동만큼 고층 빌딩 형태로 성매매 업소가 유지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지자체가 묵인해 주는 것은 부산시의 치적이 아니라 또 다른 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재개발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상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